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에 만나볼 수 있는 단어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로 부동산 중기업소를 끼고 아파트를 사던가 상가나 토지를 살 때 그 이전에 등기부에 있던 근저당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업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로 살 때는 이러한 권리들을 다 떠안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중간에 없애버리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돈을 지급해서 다 말소를 시키면서 하나하나씩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는 매매와는 다르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으면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매매와 경매가 큰 차이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다른 용어로도 많이 불리는데 말소 기준 등기, 소멸 기준 권리 이런 말로도 많이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매 절차상에서 이런 단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그냥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도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그 먼저 설정된 이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여러 가지 권리들은 말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 중에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저당권 설정 등기 혹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우선 법적인 표현으로 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돈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제 얼굴만 보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 가치가 5억인데 여기에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담보로 잡아서 3억을 제가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현재 제가 채무자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채무자가 사용 수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은행에서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을 은행 쪽에다가 이자를 갚지 않던가 아니면 원금을 안 갚았을 때 이 은행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를 넘겨버릴 수가 있고요.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다른 근저당권 이런 권리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말소 기준관리가 된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 기준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과의 차이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근저당권을 통상적으로 많이 설정을 하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만약에 돈을 채무자가 제때 안 갚았을 때 이 이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경매를 진행을 할 때 이 이자가 1년분에 대한 것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1억이에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120%나 130% 그러니까 1억 2천만원이나 1억 3천만원까지 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1억만 빌려줬는데 나중에 내가 돈을 제때 안 갚았을 때 이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자 비용까지 1억 2천만원이나 1억 3천만원까지 더 여유있게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에서 보면 저당권 설정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근저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매매로 어떤 집을 살려고 할 때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1억 3천만원을 다 빌린 것이 아니고 1억을 빌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압류등기 혹은 가압류등기가 있습니다. 이 압류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상에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차압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표현은 이제 맞지 않는 표현이고 압류라고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안 됐어요. 그럴 때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TV나 냉장고 이런 데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현재는 내 건데 내가 이제 빚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다 압류를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이런 물건들은 내 거지만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압류랑 가압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압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판결이나 아니면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이런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을 압류라고 하고요. 아직 이런 집행권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데다가 먼저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빼돌리기 전에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가압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가 가장 앞에 와 있는 경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가압류부터 이렇게 소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딱 떼봤어요. 그래서 갑구랑 을구를 이 시간순, 접수번호 순으로 딱 나열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다 소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압류의 효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압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간 시점이랑 이 채무자나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 쓴 사람. 이 사람이 경매 개시 결정문을 집에서 받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송달된 시간. 둘 중에 더 빠른 시점에 만약에 송달문을 먼저 받았으면 송달받은 시점 기준으로 아니면은 등기가 먼저 됐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떨어진 시점으로 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보통 실무상에서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뒤에 권리 분석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습 삼아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이런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근저당권 있죠? 이거랑 좀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받을 돈이 있을 때 실제로 근저당권처럼 경매에 그 물건을 넘길 수도 있고 경매에 넘어간 물건에 배당 요구를 신청해서 돈을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권리죠. 그런데 이 가등기 말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순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동산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나중에는 꼭 살 거예요. 그럼 이 물건에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가등기를 설정을 해놓는 거죠.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을 해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부동산 경매를 당해서 이 물건이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가등기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 경매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본등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을 이 날짜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내가 처음 가등기를 설정한 날짜에 소급해서 한 걸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를 친 날이니까 경매를 중간에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소유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등기라는 거죠. 이건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경매에 진행되는 물건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 담보 가등기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권리는 싹 사라질 거고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다 말소가 되는 거고 얘는 먼저 들어온 가등기니까 담보 가등기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럼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겠죠.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부상에서는 사실상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냥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 아니면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 가등기권자가 실제로 법원에다가 나 받을 돈이 있어요.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받을 돈이 있으니까 경매를 신청했을 때 담보 가등기권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등기도 없어지고 그 밑에 권리들도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 집을 세를 얻어서 살 때 전세를 얻던가 월세를 얻죠. 특히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냥 계약서를 쓰고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것은 전세권 설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세를 살러 들어간 것이죠.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전세를 산다. 이런 전세에 대한 내용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 직접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전세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에 있을 때 어떤 경우는 말소 기준권리가 돼서 같이 다 말소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말소 기준권리가 되지 않고 그 후순위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지워지고 얘는 안 지워지게 되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만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권리가 되느냐. 그것은 이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에 있어요. 그럴 때 우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 전세권제가. 그건 다 그 경매 정보지 상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소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선순위에 있을 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수별로 사람들이 다 따로 살잖아요. 만약에 201호에 사는 사람이 그 201호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등기부상에 전세권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진행될 때는 통째로 이 토지와 건물 전체가 다 경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전세권은 이 전체에 대해서 설정한 게 아니고 이 일부에 대해서만 설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에 있다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이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 혹은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한계 호수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에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당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만 그렇다.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경매나 공매에서 아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그런 등기나 권리들이 뭐가 있나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건물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대학력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